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화요일 세미나를 맡은 석사 최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Supervised Learning과 Reinforcement Learning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들인데요. Machine Learning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Machine Learning이라는 것은 기계에게 배우게 한다. 말 그대로 기계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Machine Learning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가운데 있는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운데 있는 Unsupervised Learning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 양 끝에 있는 Supervised Learning과 Reinforcement Learning을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간단한 예시를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초록색 U씨와 이 주황색 U씨가 처음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둘 다 자전거를 처음 타보는 상황이고요. 위에 있는 이 U씨는 자전거 학원에 등록을 해서 지도자 최씨를 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이 U씨는 아무런 지도자 없이 혼자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자전거 타는 방법을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각각의 상황이 이 U씨는 Supervised Learning에 대응이 되고, 아래에 있는 이 U씨는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응이 됩니다. 자, 먼저 Supervised Learning, 즉 U씨의 상황부터 볼 건데요. 이런 U씨는 이 지도자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답들, 즉 예를 들어 균형을 잡기가 어려우면 속도를 빠르게 해라, 오르막길이면 기어를 가볍게 해라, 장애물을 맞닥뜨리면 브레이크를 밟아라와 같은 정답을 제시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답을 토대로 이 U씨는 자전거 타는 방법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U씨는 지도자 최씨의, 최씨가 제시한 정답을 토대로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하면 중심 잡기가 힘들구나, 오르막길에서는 기어를 낮추는 게 좋구나, 장애물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구나 같은 이러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있는, 즉 정답이 주어지는 학습 방법을 우리는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고요. Supervised Learning에서 가장 많이 드는 예시로는 이러한 이미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러한 여러 장의 사진이 주어지는 상황이고요. 이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분류를 하는 그러한 예측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주어지는 사진들을 우리는 Training Data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개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하기 위해서 그 분류 기준을 먼저 세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수 있다시피, 개의 코의 크기는 고양이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그리고 귀 모양을 보시면 개는 상대적으로 둥근 반면에 고양이는 뾰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기준을 우리는 귀의 모양과 코의 크기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는 개는 귀 모양이 둥글다, 고양이는 귀 모양이 빌룩하다, 그리고 개의 코의 크기는 크다, 고양이의 코의 크기는 작다라고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은 이렇게 기준을 우리가 직접 정해주게 됐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직접 정해주지 않고 이 컴퓨터에서 이 사진의 특징들을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이 기준을 스스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즉, 코의 크기와 귀의 모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진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그래프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러 장의 사진들을 대응시킨 결과 우리는 개와 고양이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선이 있으면 우리는 이쪽 위는 개, 이쪽 아래는 고양이라고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이 정도 선이 우리의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서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꼭 그런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요.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장의 사진을 그 모델에 더 넣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진의 코의 크기 그리고 귀의 모양을 우리가 개선을 하게 되고 이 사진들을 그 계산된 결과를 토대로 여기 그래프에 대응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제대로 훈련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넣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실제 모델에 이렇게 집어 넣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모델에 적합하게 이렇게 들어맞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우리가 모델을 제대로 훈련시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Supervite Learning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고요. 즉 Supervite Learning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답이 있는 데이터를 주어서 모델을 학습시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 볼 건데요. Reinforcement Learning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예시와 같이 이 EC라는 분이 지도자 없이 혼자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즉 Reinforcement Learning은 간단하게 적으면 시행착오를 통해 혼자서 발전해 나가는 학습 과정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쉬운 표현이고 조금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어렵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에서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 Reinforcement Learning을 표현합니다. 이 첫 번째 표현이 조금 더 쉽긴 하지만 우리는 그 Reinforcement Learning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기 위해 이 두 번째 표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이 맨 끝에 있는 이 시행착오를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학습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예시인데요. 여기 있는 이 시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상황이고 처음 타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한 가지 가정을 해볼 건데요. 이 시가 그 자전거를 타고 1m 나아가면 그에 따른 1점의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그러면 이 시는 보상을 최대한 많이 얻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표는 넘어지지 않고 최대한 나아가는 것이 그 이 시의 목표가 됩니다. 이 이 시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보게 되는데요. 즉 처음에 페달을 세게 밟아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빠르게 앞으로 2m 나아가십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 2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이 시는 내가 방금 한 페달을 세게 밟는 행동은 보상을 얻기에 좋은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페달을 세게 밟으면 보상이 높은 행동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달을 세게 밟는 행동 말고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게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두 손을 떼고 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혼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는 방금 내가 한 두 손을 떼고 자전거를 타는 행동은 보상을 얻기에 안 좋은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두 손을 떼고 타는 행동은 보상이 낮은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페달을 세게 밟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생각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틀린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앞에 있는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라는 이 단어 때문인데요.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자 또 다른 게임이고요. 두 가지의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G는 네 번 움직일 수 있고 여기는 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치즈를 얻을 때마다 보상이 1점씩 주어지게 되고 G덧에 걸리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G는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이 네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G는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게 됩니다. 그러면 치즈를 먹었기 때문에 1점의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G는 아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은 보상이 높은 행동이다 라고 알게 돼요.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그 결과 G는 G덧에 걸리게 되어 게임이 끝나게 되죠. 즉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이 항상 보상을 높이는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해야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고요. 그 결과 G는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황 그 상황 1에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하고요. 그 결과 다른 상황 2에 놓이게 되면 그 상황 2에 적절한 행동 2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예시이고요. 아 그 설명이고요. 자 이 대표적인 예시로 바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둑을 정확하게 아시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바둑이 우리가 처음 내가 놓고 상대방이 놓으면 그 상황이 계속 바뀐다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바뀌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여기 바둑이 그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인 그 이유이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식을 잘 모르더라도 어떠한 기업이 어느 시점에는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언젠가 그 어느 시점에는 뭐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기업에는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세 번째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다시피 게임 또한 이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 이렇게 탑배인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의 뚜벅이 가렌을 픽하면 안되겠죠. 만약에 픽했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적절한 행동 즉 뭐 닌탑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발분을 간다든지 이러한 적절한 행동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 우리 다시 아까 자전거 타운 예시로 돌아와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1m당 1.2 보상이고 넘어지지 않고 최대한 나아가는 곳이 목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씨는 마찬가지로 페달을 세게 밟아볼까 해서 1m를 나가서 아 페달을 세게 밟는 것은 보상이 높은 행동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와 다르게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길에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페달을 세게 밟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즉 행인이 많을 때 페달을 세게 밟는 것은 보상이 낮은 행동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페달을 세게 밟는 행동이 항상 높은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강화학습에 대한 다른 특징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보상 만원을 받을래 아니면 5년 후에 3만원을 받을래 라고 한다면 이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현재 보상 만원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불확실하죠. 내일 당장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한다 더 우선시 한다라는 것이 강화학습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강화학습을 조금 예시로 들어본 건데요. 강화학습은 실제로는 이 에이전트와 환경이 여러가지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에이전트라는 것은 환경에 어떤 행동이라는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고 이 환경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토대로 변화된 상태의 ST와 보상 죄송합니다. 이거 보상 아래의 이거 RT입니다. 상태와 그에 따른 보상을 에이전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에이전트라는 것은 현재 상태의 ST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결정된 행동을 환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라는 것은 에이전트로 받은 행동을 통해서 상태 변화를 일으킵니다. 즉 현재 상태의 ST에서 다음 상태의 ST 플러스 원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상태가 바뀔 때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그에 따른 보상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상 RT 플러스 원 또한 계산을 해서 변화된 상태와 그에 따른 보상을 에이전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그 변화된 상태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한 행동을 다시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또 환경에게 전달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아까 예시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현재 상태가 앞으로 0m 나아간 상태일 때 이 에이전트라는 것은 페달을 세게 밟는 행동을 환경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상태 변화 즉 0m에서 2m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태 변화를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상태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 또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된 상태와 보상을 에이전트에게 다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학습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거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여러 가지 상태, 행동, 상태, 행동 이러한 수열이 아니라 이렇게 상태와 행동을 묶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묶은 것을 각각을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정책에 대한 누적 보상 또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시피 여기서 누적 보상이 가장 많은 정책은 정책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정책이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에 가장 좋은 정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강화학습은 학습을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장점이자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병렬성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우리 과제를 할 때 혼자 과제를 하는 것보다 동기들과 힘을 합쳐서 여러 명이서 과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과제를 빨리 끝낼 수 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컴퓨터 한 대가 계산을 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여러 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그 계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고 그것이 그러한 병렬성을 갖는 것이 강화학습의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자가학습이 가능하다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그 알파고가 그 예시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직접 알파고를 이렇게 정답 이 상황에 대한 정답은 이거야 라고 사람이 직접 학습을 시켰다면 이 알파고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는 사람이 직접 학습을 시키지 않고 혼자서 학습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결과인 이 세대로 이기고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은 Supervised Learning과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한 간단한 그러한 설명을 준비를 했는데 다음 아마 몇 달 후에 있을 목요일 세미나에서는 금융 문제를 조금 강화학습으로 푸는 그러한 세미나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